네 여기는 한강 여의나루 입구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들어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군요 지금. 여기도 제2주차장입니다 지금. 밖에는 행사가 끝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서서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여의도에 꾸꾸랑 같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차라고 써있네요 만차. 난 지금 치킨이 당긴다. 아 이 치킨집이 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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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만 부족 기다려주세요 라고 써 있군요. 공만 부족 기다려주세요. 아 이 치킨집이 자가 잘 될 것 같습니다.